북한의 7차 핵실험 같은 대규모 도발은 미국 대선 뒤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시드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는 북한은 과거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보다는 앞으로의 4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해왔다며 우라늄 용측시설 공개는 그런 도발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캐트린 캐츠의 CSIS 연구원도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도발,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가 핵실험일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.